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홍순 득표수 조작을 여러분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K님이.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입니다. 진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사행감입니다. 사행감. 국가의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선거에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낱낱이 밝혀졌는데 그것을 K님이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49개 서울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여러분들 밝힌 것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강남갑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위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대수의 법칙을 기준으로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선관위 공개자료에서 차이값 가로열고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오차범위인 3% 이상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100% 선거결과가 투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을 보시게 되면 좌측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투표수는 보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 당일투표 득표율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샤누리당 이종구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5.8%였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5.4%. 2016년 20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의 김승곤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4.2%였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44.6%입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0.4 플러스 0.4가 나온 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이렇게 후보가 얻은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정선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그냥 이 모집단 모집단의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종구는 55.6%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대수의 법칙입니다. 모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6%와 당일투표 포본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8% 사전투표 표본집단의 이종구의 득표율 55.4%가 거의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대수의 법칙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결과입니다. 표본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가 4만 1천 명 당일투표가 3만 6천 명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집단이 7만 8천 명입니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큰 수입니다. 표본의 수가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집단 1의 통계적 특성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 모집단의 통계의 특성이 거의 뭡니까 각그나 비슷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20대 총선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뭐죠?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 소위 선거 사기 시력들이 표를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관내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누구한테 대해줍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되는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득표수는 볼실 필요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당일 투표 득표율 34.4% 관내 사전투표율이 34.4%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13.5%만은 47.8% 나오는 겁니다. 13.5%만큼 조작을 해줬다는 겁니다. 해구민 사전투표 득표율에 강남 사람들이 뭘 표를 준 겁니다. 63.5% 강남갑 사람들이 뭘 표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도 63.5%가 나와야 되는 건 비슷하게 그런데 12.9%나 적은 50.7%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칩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김성곤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태구민 마이너스 12.9% 오차부민 0에서 3%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래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율 정감 작업을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수의 법칙을 김성곤이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모집단의 김성곤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38%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4.4% 관내 사전투표율이 47.8% 나온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태구민 모집단의 여러분 태구민의 득표율의 60% 당일 투표 득표율이 63.5%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0.7%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 이걸 한 번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새누리당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0.4% 더불어민당 플러스 0.4%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투표였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당 플러스 13.5%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표를 도독질을 해 가지고 표를 대준 겁니다.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누가 했다 선관위가 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니까. 그래 대한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지 북한 해킹 무슨 선거범죄 아닙니다. 중국 공상당 개입 선거범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조작값이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쑤시고 빼고 한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거의 정상투표였습니다. 차이값이 이렇게 작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기만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거나 같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21대 이렇게 표를 쑤셔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무슨 채용비리니 무슨 발주 비리니 다 뭡니까 그냥 본질을 눈을 국민으로부터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애들 몇 명 이름 집어넣은 거 지자식들 옳은 일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하게 되면 국가의 권력을 도덕질하는데 완전히 뭡니까 별동대 역할을 한 것이 선관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선관위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좀 억울할 겁니다. 전산조작은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전산조작은. 그러나 법원의 투표함 정거 보전 명령에 따라 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소각 내지 폐쇄하고 파쇄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다 맞춰서 인쇄소에서 새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그게 재검표장에 다 등장한 겁니다. 그 작업은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화성사람 했겠습니까 검성사람 했겠습니까 토왕성사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지역선거관리비원회의 3국장 이하 일부 핵심 인력들이 주도했겠죠. 그래서 선관위 내에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충격적인 것은 이게 외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외세가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공직자들이 개입한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특히 선거 관련 공직자들의 부정선거 득표수 정감 작업을 여러분 거의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조작을 다 해 가지고 그래 국회의원을 다 지금 마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걸 덮겠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양심불량 정도가 아니고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짓들을 강남갑에서 한 겁니다. 강남갑에서 이런 짓들을 다 해 가지고 강남갑이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훔치려고 한 겁니다. 물론 강남갑은 2018년 유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도 아마 훔쳤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은희 후보가 서초구청장 한 자리 빼고 24자리를 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몇 군데 한번 더 알아보죠. 이 강남병 강남병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여러분들이 2016년 20대 총선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이 통계학의 여러분들 거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20대가 모든 선거구가 다 정상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 대다수가 정상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도는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일부 선거구에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 여러분들 총선은 특정 정당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을 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범죄행위는 2016년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은 완전히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완전히 이게 뭡니까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득표수 조작의 공범이자 부역자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선관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뭡니까 득표수 조작에 관여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우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남 병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남 병 이 강남도 죽었다 깨어놔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병 여러분들은 이 사전 득표수는 보실 필요가 없고 득표율만 보시면 됩니다. 새누리당 이은재 당일 투표 득표율 59.1%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58.4%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에요. 차이값 관내 빼기 당일 마이너스 0.6% 정상입니다. 오차범위인 0에서 3%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전원근 당일 투표 득표율이 38.4% 사전 투표 득표율 39.6% 차이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플러스 0.6% 오차범위인 0에서 3%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여기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모집단 전체 여러분들 집단입니다. 관내 사전 당일을 다 합친 것 58.7%입니다. 얼추 다 비슷합니다. 모집단의 통계값 당일 투표 포본 집단의 통계값 관내 사전 투표 집단의 통계값 이게 이름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내주신 시민 kc가 공정선거가 이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8.7% 모집단 평균입니다. 그다음 당일 투표 평균은 38.4% 다 비슷한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일 투표 득표율 28.2% 강남에서 몰포를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한때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관내 사전 투표에 표를 얼마나 여러분 도덕질했는지 43.3% 나온 겁니다.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플러스 15.1% 이걸 주고 저는 뭐라고 하는가 미친 수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득표수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구한테 훔쳐가죠. 유경준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훔쳐가죠. 다음에 유경준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70.8% 강남 사람들이 완전히 몰포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내 사전 투표는 55.9%입니다. 무려 14.8%가 차이값이 여러분들 마이너스와 나오는 겁니다. 표를 훔쳐가지고 김한규 함께 넘겼다는 겁니다. 모집단의 여러분들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집단의 득표율이란 것은 사전 투표자 그룹 더하기 당일 투표자 그룹 다 합친 겁니다. 32.3%이 나왔습니다. 당일 투표 28.2% 관내 사전 투표 43.3% 그냥 육안으로 보더라도 사전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공짜로 얻었구나. 미래통합당 모집단 평균이 66.7% 당일 투표가 70.8% 관내 사전 투표가 55.9%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선거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유경준 씨가 통계청장을 지냈고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고 코넬대에서 아마 노동경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뭐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논문을 써보니까 부정선거 붙자도 없었더라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인간들이 다 대먹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위하여 양심도 팔고 모든 걸 파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 20대 총선에서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강남구 병원 조작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보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득표소 조작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미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은 7번에 충분한 뭐죠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겁니다. 그냥 쉽습니다. 비용도 안 들고 몇 사람만 하면 되니까 이런 조작을 서울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 20대 총선은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샤누리당의 마이너스 0.05 더불 미지당의 마이너스 0.6 거의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오차범위인 0의 3%에 다 드는 거죠. 그다음 미래통합당의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당의 이름을 더해줘니까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미래통합당 차익값 마이너스 14.8% 미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도 국민의힘의 경제학 박사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물고 하는 것은 윤희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경준이도 마찬가지고. 윤희숙이는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명문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초등학생만 더하기 빼기가 차익값만 보더라도 부정성은 얼마나 심하겠는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다 여러분들 입을 다 다물고 철판을 깔고 홀력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들 너무합니다. 다 이완용입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런 짓들을 한 사람들이 하기에 다 같이 고생을 할 거니까 이 차익값이 마이너스 14.8 그 다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8 여기는 15.1 여기는 15.1이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인 가프카 님이 만든 웨더 카르텔에 노교수 분이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이나대학교 이름 공과대학 교수를 지냈던 허병기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허병기 교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층만 제대로 배웠으면 다 아는 것을 대법원의 참고인 자격으로 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더라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은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려면 확률이 몇 경분의 1이라는 거 아닙니까 몇 경분의 몇 억분의 1도 아니고 몇 경분의 1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몇 경분의 1이 여러분들 발생했음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법관 12명이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 이러면 깔아뭉개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젊은 날부터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파상상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온전한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이란 것이 원래 악하고 인간이란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인간이란 건 자기 합리화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여러분 저질러지더라도 그냥 뭐 뵐일이 있겠나 그냥 내 함께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천벌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죽을 고생 여러분 이완용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여러분들 소위 후기조선사회에 여러분들 그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완용이야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한다 나는 북한 민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선 말기에 금 운영했던 지도청들이 남긴 후원이 100년이 지나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지리적으로 조금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존을 못해가지고 그것도 보존을 못해가지고 다시 후기조선으로 돌아갈 인간들이 이렇게 많으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선거가 부정이 되면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해먹자는 거 아닙니까 3일 전에 여러분들 2018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 소개했지 않습니까 25개 구청장 자리 가운데서 24개 자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에서 호남 구청장 출신이나 처가집이 여러분들 호남인 사람들이 2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고 한 10년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에 끈을 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다 해먹을 거 아닙니까 광금 물량부터 해가지고 2018년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에서 지역구가 100자리인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6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을 겁니다 다 고향사무소에 한 자리씩 줬겠지만 형도 한잔하고 아우도 한잔하고 뭡니까 동생도 한잔하고 한 정당이 어떻게 이런 100자리 가운데 96자리를 차지합니까 그래서 오세훈 씨가 2021년도에 4.7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들어가가지고 손발이 묶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밥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의로움이 사라지고 거짓과 위성과 이런 사기와 조작이 일상화되면 모든 곳으로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짓과 위성과 사기와 조작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노예지 않습니까 지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못 뽑는데 그게 노예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못 뽑는데 그게 노예지 뭡니까 그게 노예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노예할 거면서 아싸리 이런 북한처럼 해가지고 대한조작공학으로 이름 바꾸고 맹패 바꾸고 국민들이 그냥 노예고 저것끼리 앉아가지고 뭡니까 너는 북한 그렇게 하대요 왜 더 카르텔이라는 부정선거 이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북한은 그냥 발표하대요 그냥 평양 어디 누구 평양 어디 그렇게 해버리라는 이야기죠 4천억 5천억이면 예산 쓸 거 없고 3천 명 여러분 성관위 직원들 대리 있을 거 없고 왜 여러분들 다 거짓말 해가지고 다 사기를 치면서 진짜인 것처럼 국민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하냐 이게 다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를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 함께 진짜 선거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기를 친 거잖아요 선거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면서 그 들어오면 뭡니까 아름다운 선거 예 이 새끼들 아름다운 선거는 뭐고 지저분한 선거지 아름다운 선거가 뭐냐 중앙선거 로고가 아름다운 선거 너희가 아름다운 선거냐 하기야 너희는 아름다운 선거겠지 너희는 마음껏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 눈에는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선거냐 이야기야 너희도 새끼가 있을 건데 자식들이 있을 건데 자식들이 그 선거부정이 고착화되고 일상화되고 제도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죠 베네수엘라를 봐라 이야기야 이런 걸 보고 이걸 그냥 덮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인간들하고 상종할 수도 없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냐 너희가 지금 잘 살아봐야 지금 나이 한 50대 말이면 한 20년 정도 살 건데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야기야 이렇게 다 전국을 조작을 한 겁니다 내친기면 여러분 하나 더 알아보시죠 강동을 이 강동을 보시면 이 강동을입니다 20대 총선 보시기 바람에 대단하네요 당일 투표 득표라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를 거의 일치하네요 0. 2016년 채누리당 후보 더불당 후보도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거의 일치하네요 0. 대단합니다 또 더 놀라웠네요 모집단 사전 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 합친 모집단의 평균값이 38.3%입니다 채누리당 이재영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 사전 투표 득표율 그다음에 모집단의 사전 당일 합친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뤄면 될 예 받아들이는 공정선거가 이뤄진 겁니다 더불 민주당도 뭡니까 모집단 40.9% 당일 투표자 그룹 40.9%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여러분들 40.9% 어쩌면 이렇게 똑같네요 표본의 수가 클수록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사전 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과 당일 투표자 그룹의 통계적 특성은 정확하게 갖거나 일치한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내가 이런 통탄 하는 거 아니까 대부분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대학을 나오면 우리 세대들은 다 수학 정석을 배우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은 통계학이 여러분들 뭡니까 완전히 기본 가운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연과학하고 사회각이 없다는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그거를 전 언론이라면 입을 다물고 전 대법관들이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하여 보니까 현 권력청이 다 입을 다물고 여러분 그 오른쪽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더불당의 이해식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49.5%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61.7% 무려 12.9% 차이가 납니다 12.3% 미래통합당 당일 투표 득표율 46.8% 관내 사전 투표율 35.6% 마이너스 11.2% 강동구 어린아 여기 미래통합당의 이해식 후보가 46.9%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오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도 46.8%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조작을 해놓으니까 대수의 법칙 위배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동을이죠. 강동을의 강동을의 2016년 강동을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는 새누리당 0% 더불당 0%입니다 정상 투표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1.2% 여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11.2%라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수의 11.2%의 표를 훔쳐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더불어민당 플러스 12.3%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 조작 규모가 나옵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5%가 나오니까 광동구을에서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수 100명당 23.5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득표수를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도 참 고맙네요 이렇게 신민 케이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냥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자료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당대표가 이해찬 원리대표가 이인영 사무총장 윤호중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이 양정철 그리고 기획본부장이 이 건형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뭘 했니 하지만 그게 다 딴 게 아니고 빅데이터는 무슨 빅데이터입니까 그냥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표를 훔쳐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해찬 입에서 30년 좌파장기 집권론 50년 좌파장기 집권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선거 사기실 때는 2017년도에 시운전해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어? 조작해도 아무도 모르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와신또에 상당히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긴 바로 전날인가 며칠 사이에 북미 싱가폴 트럼프하고 김정은 회담에 열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좀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지방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자신감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완전 여러분들 완벽한 조작을 했고 그 완벽한 조작의 결과물들이 지금 여의도 의사당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신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 4년간 잘해먹었죠 뭐 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한 탈원전 뭐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나라 팔아먹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서울의 49개 지역구 가운데 화끈하게 조작한 데가 관악구하고 마포울입니다 마포울은 정청례 후보가 나온 데고 거기는 두 장당 한 장을 빼앗았습니다 100장당 50장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조작값 50%를 빼앗아 이동시켰고 그다음에 3등이 종록으로서 황교안 후보에게 된 조작값 45%를 적용했죠 이낙연 100장당 45장을 훔쳐 가지고 이낙연 후반께 더해주는 지금부터는 관악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악값에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관악값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대 총선 이 통계학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뭐 크히 정확합니다 통계학에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국정지의도 조사 같은 거 하면 표본수 한 천명 가져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처럼 이렇게 단일 사회적 현상을 조사하는 데서 뭐 수만 명 되는 그런 여러분들 표본은 거의 없는 거죠 표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사이에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모집단 득표율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의 20.1% 사전투표 득표율 20.2% 모집단 20.2%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0.1% 지나지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 37.2%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32% 7% 0.2%밖에 마이너지 0.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 사전투표에 많이 뛰어간다 그건 정신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표본수가 수만 명이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13만입니다 대단하네요 당일투표 득표율이 10만 명입니다 모집단이 24만 명입니다 이 정도로 이런 표본집단이 크게 되면 거의 뭡니까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오차범위가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짓을 했는지 2020년도 4.15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보시면 여기에는 한 후보가 출마 안 했네요 그때 여러분들 발언해가지고 난리법석 났던 세대발언 비하 발언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10.8% 그래도 조작을 했네요 조작은 더불어민주당은 조작을 했네요 민생당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나왔는데 관내 사전투표 61.9%가 어떻게 나오죠 플러스 10.8%입니다 어디서 훔쳐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아마 기권성을 했었습니다 관악에는 이게 엉망친창이지 않습니까 전퇴 투표율이 54% 당일투표 득표율이 51% 관내 사전투표 61% 100% 뭐죠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투표 차익값이 3% 이상은 대수의 법칙 위반으로 100% 선거결과 득표 인위적 조작으로 의심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2016년 결과는 0.1%밖에 안 되는데 21대는 10.8%까지 올라갔네요 이때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아마 바른 파문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정확한 비교는 하기 힘드네요 여러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씨가 출마했던 동작을 판사 출신의 이수진 씨가 나왔으면 까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가짜들이죠 기가 찬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씨가 2016년에도 나왔습니다 나경원이 얻은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는 플러스 0.3 2016년 선거 더블당 허동주는 마이너스 0.2 모집단하고 모집단 평균 당일투표 집단 평균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43.6 43.5 43.8 통계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더블 민주당도 있죠 모집단의 득표율 31 당일투표 표본집단 득표율 31.1 관내 사전투표 표본집단 득표율 31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선거였다는 이야기 선관이 발표되러 아름다운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함께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습니까 마이너스 12.8%만큼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당일투표에서 나경원이 50.7% 얻었는데 사전투표 37.9% 얻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표를 마이너스 12.8만큼 훔쳐서 더해줬겠죠 판사 출신인 이수진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46.3%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0% 나옵니까 13.7%라는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선관이 사람들은 이렇게 득표수 조작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득표수 조작하고 땅땅땅 이수진 당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보 천치 같은 국민들이 다 입 다물고 그냥 넘어갈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더미를 다 여러분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신민 케이님이 구한 걸 보니까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 양반이 좀 있다가 입 다물기를 바랄 뿐인 거죠 나경훈이 출마했던 2016년에 동작궐의 선거에서 채누리당은 플러스 0.1에밖에 안 나온 겁니다 아 이게 동작궐이 이쪽이네요 그런데 얼마나 표를 훔쳤으면 나경훈이 마이너스 12.8 12.8이란 것은 뭐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2.8%를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이수진한테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좌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안 한 대하고 부정선거 한 대하고 차이입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 대하고 득표 조작을 안 한 대하고 이런 차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고 핵심은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다 그게 이렇게 증거로 다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넘게 6개월이 다 돼가는 다 입 딱 다물고 가는 겁니다 다 잘 살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 정간예후받아 수십억이 먹고 자식들은 다 노예처럼 뭐죠 남이 뽑아주는 북조선하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 선관위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뭐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북조선 선관위는 비밀투표가 없다면서요 남조선 선관위는 비밀투표가 보장이 됩니까 qr코드의 이름들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qr코드가 여러분 투표지 물리기가 다 읽어내는데 몇 년 몇 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천분의 1초로 홍길동이 뭡니까 동작의뢰 이름 투표를 했는데 누가 투표했는지 뭡니까 기표 이미지가 다 찍히는데 누가 이름들 거기에다 투표했는지 다 알게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여러분 투표를 누구와 함께 홍길동 했는지 인강증 했는데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비밀투표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 그냥 뭐 도덕질해도 뭡니까 도덕질에 대한 수사 한 번이 없고 수사가 없으니까 도덕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상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도덕질 당했는데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덕질을 하고 1년이 됐는데 또 보궐선거 또 도덕질을 하고 말이 되는 짓을 해야 되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49개 선거구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훔친 겁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선거를 다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훔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만 하면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전국을 어떻게 다 도덕질했는지 전국을 다 도덕질한 거죠 이 보시게 되면 그럼 이제 강원도에 여러분 강원도 한번 보시죠 강원도 강원도를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냐 전국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신민 케이님이 이런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강원도 계시는 분들하고 강원도에 고향이 계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첫 번째가 강릉시입니다 강릉시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이제 4.15 총선에 강릉시의 김경수 그 다음에 홍윤식 장지창 이게 권성동 씨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검정색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이값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이게 강릉시는 미래통합당 홍윤식 후보한테 4.0%를 훔치고 무소속에 있는 권성동 후보한테 5.1%를 훔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얼추 더하게 되면 이게 9.1%죠 나머지에서 조금씩 훔쳤던 거 아닙니다 이건 득표수 조작값을 구해보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한테 9.9%를 더해준 거네요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홍윤식과 무소속 권성동 등 후보에게서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9.9%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 이동시킨 선거다 관내 사전 투표 조작 규모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얼추 20%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강릉시에서 한 20% 정도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동시켜가지고 한 10% 이런 9.9%니까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광릉시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한 20% 정도를 훔친 거네요 20% 정도를 훔쳐가지고 이동을 시킨 거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잘 해놨는데 이분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이건 대수의 법칙이 위반이다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난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이렇게 밥만 먹고 똥만 싸면 여러분 다 뭡니까 사전 투표에서 다 대성을 하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33.9%인데 어떻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33.9%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43.8%가 나오냐 표를 도덕질해가 더해줬으니까 43.8%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밑에 결과는 당일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가정해가지고 새로 이제 표를 개선한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야 전문가는 선관위가 발표한 이 제야 전문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그 차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 값이 크지 않으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 값을 이론적으로 가장 작은 범위까지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찾아 냅니까 득표수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기 이전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하고 그리고 동시에 후보별 진짜 득표수에서 선관위가 만든 조작한 가짜 득표수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민 k님 같은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한 표 규모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추정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부정선거를 한 거다 그래서 건성동 후보도 5.1%나 빼앗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그냥 그냥 조작값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면 다 득표수를 만드는 겁니다 득표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게 이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투표지 개수하고는 거의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4.15 총선에 대해서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야단 법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표를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거기서 스카치 테이프가 붙던 투표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구하고 선거부정 문제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해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참 사람의 나라기보다도 짐승들의 나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전국을 다 여러분들 도독질 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